기다림의 시간동안 겨울은 깊어가고 기온은 뚝 떨어졌습니다. 오우우예 다 색을 볼어요? 사체 같은데요?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네, 가르쳐주세요. 네, 고란이 죽어있네요. 아, 이렇게까지 다 뜯어먹어요? 네, 이렇게요. 네, 깨끗하게 먹었어요. 아, 너무... 너무 팔라먹었네. 동물 하나가 한 동물이 이걸 다 먹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자체가 있으면 노구리도 오고, 족제비도 오고, 삭도 오고, 담비도 오고. 겨울철에 이런 처식 동물 한 마리가 죽으면 여러 마리를 다른 목에 살리는 거죠. 아, 또 그렇게 따지니까 또 말은... 아, 야생이네요. 겨울은 시련의 계절입니다. 한때 이곳을 뛰어다녔을 고라니는 포식자들에게 공격당해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숲의 청소부를 자처하는 까마귀입니다. 겨울철 먹을 것이 귀하기는 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먹을 것이 귀하기는 담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고라니를 사냥해 죽게 만든 것이 담비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보다 크고 무거운 사체를 당당하게 끌고 가는 담비. 자연의 섭리 앞에 숲의 최상위 포식자 담비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아, 여기에 잘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죠. 담비가 왔어도 찍히지 않았을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이건 안 찍힌 것 같고 어후! 담비네요. 네, 담비 왔네요. 감나무 가지 위를 자유자재로 타고 다니는 모습. 한눈에 봐도 담비가 확실합니다. 담비가 왔습니다. 왔구나. 올라와 버렸어요. 담커. 담커. 담커 한번 봐. 어치도 왔었구요. 어? 이 녀석 카메라를 망가뜨릴 뻔 했네요. 다행히 며칠 후 담비가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밤에 찾아온 녀석들도 많았습니다. 담비가 밤에도 잠깐 왔었네요. 감나무에도 어김없이 눈이 내리고, 그 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담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 모습입니다. 지금 몇 번 왔는데, 날짜를 보니까 한 3일에서 4일 간격으로 온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이틀 전에 왔네요.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은 다시 한 번 올 때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잠복 들어가죠. 네. 거기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아마 절의 천수일 것 같은데... 빨리 준비하자. 네. 네. 해가 짧은 겨울엔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최대한 동물들 눈에 띄지 않을 거리에 잠복 텐트를 설치하고 위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담비만 나타나면 됩니다. 담비를 벌 확률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틀 전에 왔으니까... 네. 한번 오늘 기대를 좀 걸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디까지나 담비 마음이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기대를 해도... 네. 담비가 와야지만... 네. 아... 이 감나무 주변에는 새가... 네. 지금 뭐... 간먹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선조들이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놨잖아요. 이렇게 옆에 보면... 참 지혜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까치밥이라고 남겨놓은 거 보면... 동물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사는 법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혹독한 겨울을... 같이 그냥... 담비라는... 그... 동물 이름도 담비. 이쁘단 말이죠. 네. 네. 담비라는... 왜 담비라고 했을까요? 학설인데... 담비가... 원래... 덤벼들다... 덤벼듬... 덤벼듬... 에서... 네. 이렇게 바뀌면서... 덤비... 에서... 몸이 바뀌면서 담비로... 제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이 있군요. 네. 덤벼... 네. 덤벼듬... 덤비... 덤비듬... 네. 그런... 흐름이... 흐름이... 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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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는... 담비를... 막... 담보... 아니면... 담...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 나중에... 담부떼가... 담부떼가... 호랑이... 혼을 흘려가지고... 네. 똥구멍으로 키워가서... 파먹는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담부떼가... 호랑이... 호랑이... 혼을 흘려가지고... 네. 똥구멍으로 키워가서... 파먹는다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담비가 호랑이를... 사냥하는 건 무리겠지만... 어쨌든... 막... 이런 고란이나... 사냥을 보고... 개들의 용맹성이나... 그런 걸 보고... 막...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음... 아주 그... 뭐라 그러나요... 초등학교... 저... 들어가기 전에... 머리 깎아 놓은 애같이 이렇게... 귀엽네요. 뭐... 여러 가지 뭐... 다 잘 먹지만... 특히... 담비는 어떤 걸 좋아하죠? 제일... 맛있게... 먹는 거는... 꿀인 것 같아요. 꿀이요? 네. 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담비 별명이... 밀구...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꿀밀자에... 개구자... 꿀개... 꿀개라고... 중국 사람들은... 담비가 꿀을... 엄청 맛있게 먹는... 장면을 봤나봐요. 담비에게... 꿀개라는 별명이 붙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벌통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는 담비. 바로 앞까지 갔지만... 날아오는 벌에 놀라... 급히 도망칩니다. 하지만 담비는... 포기를 모릅니다. 이번엔... 두 마리가 같이 왔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벌통 주변을 살핍니다. 꿀이 들어있는지... 궁금한 걸까요? 하지만...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 계속... 주의를... 맴더는데요. 이내... 다시 호기심을 보입니다. 벌이... 날아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 쓰네요. 너 그러다... 너 그러다... 아주 들어가겠다? 아하... 이번엔 아예 까치발까지 들고... 저 벌집인데... 남은 친구도 반신반이 따라가네요. 또다시 벌통을 찾아온 담비들... 또다시 벌통을 찾아온 담비들... 이야... 이제는 아주... 과감합니다. 외발투원으로... 또 성공했네요. 방금 뭐야? 어... 나도 먹을래? 하는 것 같죠? 이렇게 꿀을 좋아하니... 꿀게다 불릴만도 합니다. 나중에 김치까지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먹다가... 네... 라면에 밥만을 먹을 것 같은데... 생태적인 특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스펙타클하거든요. 네... 다른 종들은... 야행성이고... 네... 우리나라 담비는... 시행성이고... 그리고... 어... 다른 담비는... 단독 생활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 담비는... 단체 생활을 하고... 네... 무리 생활을 하고요. 네... 그래서... 같은 속에 있는 종인데도... 그건 생태적인... 특징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음... 연구가 더... 네... 시간은 흘러가고... 오라는 담비는 오지 않고... 졸음은 왜 이렇게... 밀려오는 걸까요? 네... 그게 저한테는 좀... 미안한 감이... 아... 정말 저도 모르게... 아주 잠깐 밖에... 졸지 않았습니다...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는 또...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무게가 또... 추가 무게가 들어가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담비가 생태계에... 갖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해가 빠지니까... 으슬슬하네요... 네... 이럴 때마다 야생동물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 이 산 속에서... 이 추운 데서... 잠을 자고... 뭐... 눈이... 오고... 얼음이 얼어도... 막... 거기서 먹이를 막... 찾아내고... 지금 원산화가... 다...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 아... 어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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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추운데... 가만히 있으니까... 네... 군대에 있을 때... 경계근무 하던...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제가... 수영록 1글을 썼는데요... 네... 지금 생각해도... 명문이네요... 네... 뭐라고 썼어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네... 청춘은... 발이 시리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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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 시려요... 그럼... 보이지 않는 담배 앞에서... 네... 인생은... 발이 시리다... 네... 네... 어... 참... 뭐... 하나씩... 아닌 것 같은데... 쭉... 쭉... 맛있다... 뭐... Эн... 아닌가 본데요? 응... 자... 돈을 보고 싶으니까... 헛개보이나... 뭔가 휙... 뭐가 휙...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음... 온통 새소리... 이제 또 막 글맛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상 철수하려고 하면은 한 시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면 야생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야생이죠. 근데 아쉽네요. 이제 어두워지니까 산에 어둠이 내렸거든요. 저희도 이제 움직이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볼 땐 담비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쉬운 동물이 아니다. 직접 보지는 않지만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있는 곳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담비가 움직이고 이 겨울을 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떠난 뒤 숲에는 하염없이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소리 없이 채워지는 이 설경 어디쯤에 우리의 담비는 언제나처럼 살아갈 겁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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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